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G쇼의 호스트, 쥔 우리 친구들, G쇼의 돌아온 걸 환영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의 두 번째 시간인데 얼른 만나볼까요? 동사의 변신은 무죄! 넘버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낯설지만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투부정사였는데 일단 투부정사가 뭐냐?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문장 안에서 동사를 뭔가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부정이란 말은 아니야, 없어, 싫어, 이런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가, 원래 동사가 문장에서 시제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과 달리 여기에는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품사로 동사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겠다 문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투부정사가 따다 하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방법이니 투가 오고 동사 원형을 붙여서 그걸 통째로 어떻게? 통째로 싹 다 들어서 다른 품사화 시키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기본 형태고 변신하는 이유는 문장에서 각 품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동사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쓰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퀴즈 자, 투부정사는 몇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1번, 1가지, 2번, 2가지, 3번, 3가지 뭘까요? 맞아요 투부정사는 3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에 대해서 한다? 그렇죠.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왜 이렇게 3가지 용법이 있어요 음, 그 문장에서 명사적 용법은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형용사화 시켜서 쓰고 싶은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이 뭐예요? 문장 안에서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주로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부사적 용법은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아이 모두가 전체가 형용사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형용사의 본래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가 그냥 단어로서의 역할은 명사의 뜻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명사를 더 꾸며서 조금 더 의미를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앞에서 형용사는 쓰였고 투부정사는 명사 대명사 뒤에서 쓰여요 아,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형용사 해석하는 것처럼 뭐 뭐 할, 뭐 뭐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 뭘 그렇게 맨날 기억하라고 하세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싶으면 기본 법칙은 다 기억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명사 대명사 뒤에서 쓰이고 뭐 뭐 할, 뭐 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형용사와 달리 명사 뒤에서 수식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것도 여기서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형용사를 꾸며주고 의미를 보태주는데 형용사와의 차이를 보려면 자, 형용사는 원래 He is a brave boy였어요 He is a boy 해도 되는데 He is a brave boy 라고 했었죠 그는 소년이야 이고 그는 용감한 소년이야 소년은 소년인데 용감한 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형용사는 브레이브고 보이를 뒤에 있는 보이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더에 따르면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 온대요 어떻게? I have a lot of work to do 나는 have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해야 해요 A lot of work 아주 많은 일을 To do 해야 할 많은 일 형용사적 용법은 뭐 뭐 할, 뭐 뭐 하는 일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 여기에서 명사는 뭐예요 I have a lot of work 그리고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to do가 투부정사인데 해야 할 일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하면 나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 나는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거 하나 볼까요 Joe needs Joe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Something 어떤 것이 필요해? To drink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사는 something 그리고 to drink 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형태는 something을 수식해 주는 말이 되는 거죠 Joe needs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Joe는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이런 얘기죠 이제 형용사적 용법의 그 명사적 용법과 차이를 알겠어요? 명사적 용법은 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올 때는 이렇게 꾸며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 투부정사 우리 형용사적 용법 계속 얘기하고 있죠 thing, one, body 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뒤에서 어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thing, one, 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런 거겠죠 그런데 형용사랑 투부정사가 동시다발로 와요? 네, 와요 오는데 둘 다 어디 와? 명사 뒤에 오는 거예요 예시 볼게요 Joe needs something 똑같죠 Joe는 필요해 무언가가 필요한데 어떤 무언가? something cold 차가운 어떤 것 근데 그 차가운 어떤 것으로 뭘 해요? to drink 마실 차가운 무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ld는 여기에서 형용사이고 to drink는 부정사인 투부정사인데 이게 두 개 다 어떻게요? something을 차가운 무엇 그리고 마실 무엇이니까 차가운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마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동시에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예문을 외워요 Joe needs something cold to drink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이런 식으로 예문을 외우면 조금 법칙이 기억이 쉬워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형용사정 용법 이게 다예요? 거의 다예요 almost 다 왔어요 이런 것도 본 적 있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my teacher 내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gave me 나에게 주었어요 뭐를? a chair 의자를 주었는데 어떻게? to seat 어? 이거 투부정사인데요 선생님? 맞아요 투부정사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on 의자 위에 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까지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예문으로 기억합시다 자 my teacher gave me a chair to sit on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내가 앉을 의자를 주셨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 내가 앉을 의자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시를 든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장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아 얘 틀렸어요 전치사가 왜 여기 왔어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자 a chair를 to sit on 전체가 다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 I'm looking for 나는 looking for look for 하면은 뭐뭐를 찾다 이런 얘기죠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어요 someone 누군가를 to go with to go인데 함께 갈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I'm looking for someone to go with 라고까지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수척하게 놓고 대신에 아 이런 예문도 있었지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졌어요 no house 집이 없다는 얘기죠 they have no house 하면 집이 없어요 근데 무슨 집? 살집 우리가 보통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to live in 그들은 살 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살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to sit on to go with to live in 이런 거는 약간 수거처럼 기억해도 좋아요 뭐 to ride on to ride with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y have no house to live in 이렇게 이런 문장들은 그냥 예문으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그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그런데 형용사도 같이 오는데 걔네 다 뒤에서 수식하는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